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단편소설 마테오 팔코네입니다. 책의 저자 프로스페르 메리멘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프랑스 작가일텐데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원작자입니다. 알렉산드르 디마와 빅토르 위고와 같은 시대를 살며 낭만주의적 작품을 썼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절제된 문체로 사실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작가이기도 하죠. 소설의 전반적인 인상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매우 강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짧은 소설이지만 단숨에 이야기의 본론, 갈등의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그 긴장감과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결말이 제게는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드라마틱한 면이 또 이 작품의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총섬씨가 좋은 농부 마테오 팔코네는 일남 3녀의 아버지입니다.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아들 포르트나토는 이제 10살 소년이죠. 어느 날 도피자 자네토가 부상을 당한 채 집으로 숨어들고 홀로 집에 있던 소년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소년은 오프랑을 받고 헛간에 숨겨주지만 자네토를 쫓아온 군인들이 은시계를 보여주자 아이는 헛간을 가리킵니다. 결국 자네토는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가면서 아이에게 경멸을 표하는데요. 프랑스 단편 소설의 거장 프로스페르 메리메이의 대표 단편 마테오 팔코네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테오 팔코네 프로스페르 메리메지음 윤정임 옮김 바랭 더 클래식 포르토 베키오를 벗어나 섬의 안쪽을 향해 가다 보면 지형이 꽤 가파르게 높아지며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온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로 가로막히고 때로는 협곡들로 끊어진 그 오솔길을 3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널따랗게 펼쳐진 마케의 가장자리에 이르게 된다. 잔목숲인 마키는 코르시카 목동들의 고향이자 범법자들의 고향이다. 사실 코르시카 농부들은 밭에 비료를 주는 수고를 덜기 위해 꽤 넓은 규모의 숲에 불을 지른다. 불길이 필요 이상으로 번지면 낭패이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땅에 뿌리받고 있던 나무들을 태워 그 재들로 비옥해진 땅에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거라 확신했던 것이다. 버려진 밀집에서 떨어진 이삭을 애써 거둬들이지 않으면 타지 않고 땅속에 남아있던 그 뿌리들이 이듬해 봄에 아주 알찬 새싹으로 자라나 몇 년 안에 7,8피트의 높이에 다다른다. 마키라고 불리는 잔목숲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관목들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뒤섞여 마키를 이루고 있다. 도끼자루를 들어야만 그곳에 길을 내고 지나갈 수 있으며 어떤 마키들은 너무 빽빽하고 울창해서 야생양들도 침투하려 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살인을 했다면 권총과 화약과 탄약을 가지고 포르토베키오의 마키 속으로 숨어들라. 그러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두건이 제대로 달린 외투도 잊지 말고 챙겨라. 이불과 매트로 쓰일 테니까. 때때로 목동들이 우유와 치즈 밤 따위를 나눠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법의 심판이나 죽은 자의 가족 등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이따금 마을로 내려가야 할 때를 빼곤 말이다. 내가 코르시카에 있었을 때 마테오 팔콘에는 이 마키로부터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꽤 부자였고 귀족적으로 다시 말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양떼의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양떼는 유목민에 속하는 목동들이 산에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방목했다. 내가 마테오를 만난 것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게 될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후였고 그때 그는 기껏해야 50살쯤으로 보였다. 키는 작지만 강건해 보였고 새까만 곱슬머리에 매부리코와 얇은 입술, 강렬하고 커다란 두 눈을 가진 그의 얼굴색은 가죽장화의 내피 같았다. 그의 능란한 사격 솜씨는 뛰어난 총잡이들이 많던 그 지역에서도 걸출했다. 예컨대 그는 야생량을 겨냥할 때 노루 사냥용 총알은 쏘지 않았다. 그런데도 스무 걸음 떨어진 곳에서 머리든 어깨든 아무 곳이나 골라 한 방의 양을 쓰러뜨렸다. 캄캄한 밤중에도 대낮처럼 무기를 다루었는데 그의 이런 재가는 코르시카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얘기들이다. 이를테면 그는 접시처럼 넓은 투명종이 뒤에 촛불을 세워놓고 80보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총을 겨누고 나서 촛불을 끄고 1분 후에 아주 깜깜한 암흑 속에서 총을 발사하면 4번에 3번은 총알이 투명종이를 뚫고 초를 명중시키는 시기다. 이렇게 뛰어난 총솜씨로 마테오 팔콘에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적이 되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다. 어쨌거나 마테오 팔콘에는 남을 잘 도와주고 적선도 하면서 포르토베키오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하지만 아내를 맞아들였던 코르테 지방에서는 다른 얘기가 돌았다. 그가 전쟁에서나 사랑에서나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통했던 자신의 연적을 매우 강경한 방식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마테오가 쏜 총이 창문 옆에 매달린 작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던 상대방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사건이 잠잠해지자 마테오는 결혼을 했다. 아내인 쥐재판은 내리 딸만 셋 낳다가 이 일로 마테오는 몹시 화를 냈다.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고 마테오는 아들에게 포르투나토라는 이름을 주었다. 아들은 그 집안의 희망이었고 가문의 후계자였다. 딸들은 모두 결혼을 잘했다. 그래서 필요할 때면 사위들의 당검과 소총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아들은 이제 열 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탁월한 자질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마테오는 자신의 양떼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마키의 숲으로 일찌감치 길을 나섰다. 어린 포르투나토도 함께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숲은 너무 멀었다. 게다가 집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남아야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훗날 마테오가 이 일을 후회하게 될지 어떨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어린 포르투나토는 푸른 산들을 바라보며 햇살 아래 평온하게 누워있었다. 아이는 이번 일요일에 시내에 있는 카포랄 아저씨댁에 놀러가 저녁을 함께 먹을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총소리가 들려왔고 포르투나토의 생각의 흐름이 뚝 끊어졌다. 포르투나토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들려온 평온 쪽을 돌아보았다. 연이어 다른 총소리가 들려왔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쏘아대는 총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더니 마침내 평온에서 마테오의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 산 사람들이 쓰는 고깔모자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누더기를 걸친 그 남자는 자신의 총대에 힘겹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고 있었다. 방금 허벅지에 총을 한 방 맞았던 것이다. 그 남자는 도피자였다. 화약을 구하러 밤중에 시내로 내려왔다가 매복해 있던 코르시카 정의 보병대의 눈에 띈 것이다. 도피자는 세차기에 대항하긴 했으나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보병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으면서도 이바위 저바위를 옮겨다니며 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추격대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허벅지 상처 때문에 마켓까지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포르투나토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네가 마테오 팔코네의 아들이냐? 네 나는 자네토 산피에로다. 지금 노란기세 경찰들한테 쫓기고 있단다. 나를 좀 숨겨다오. 더는 걸을 수가 없어. 아버지 허락 없이 아저씨를 숨겨주면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른 숨겨다오. 추격대가 오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에이, 빌어먹을... 저들이 금세 이리로 들이닥칠 거야. 자, 어서 날 숨겨다오.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일 테다. 그러자 포르투나토가 매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총에는 총알이 없어요. 그리고 탄띠에도 이제 실탄은 없고요. 단검은 있지. 하지만 나처럼 빨리 뛸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포르투나토는 단숨에 내달려 사내의 반경을 벗어났다. 너는 마테오 팔코네의 아들답지 않구나. 나를 네 집 앞마당에서 붙잡혀가게 할 거냐. 아이는 움찔하는 듯했다. 숨겨주면 나한테 뭘 줄 건데요? 아이가 자네토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도피자는 혁대에 매달린 가죽주머니를 뒤져 오프랑짜리 동전을 꺼냈다. 분명 화약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을 것이다. 포르투나토는 은화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동전을 받아들고 나서 자네토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 곧이어 아이는 집 옆에 쌓아둔 건촛더미를 헤쳐 커다란 구멍을 냈다. 자네토는 그 속에 몸을 비집고 들어갔고 아이는 거기에 누군가 숨어있을 거라고는 의심할 수 없도록 숨쉴 공간만 조금 남겨두고 구멍을 도로 막았다. 게다가 꽤나 재치있는 관계를 얼른 생각해냈다. 암코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데려다가 건초더미 위에 올려놓아 마치 아무도 그곳을 건드린 적이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다. 그런 다음 집 근처 오솔길에 떨어진 핏자국을 흙먼지로 조심스럽게 덮어버렸다. 이 모든 일을 해치우고 나서 아이는 다시금 아주 태평하게 햇살 아래 들어놓았다. 얼마 후 특무상사의 지휘 아래 노란 깃이 달린 갈색 군복을 입은 여섯 명의 남자들이 마테오의 집 앞에 나타났다. 특무상사는 팔코네의 먼 친척이었다. 코르시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친척의 범위가 훨씬 넓었다. 티오도로 감바라는 이름의 그 상사는 아주 활달한 사람이었고 이미 수많은 산적들을 추격했던 전력으로 몹시 두려운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잘 있었나 꼬마사촌? 오, 그새 많이 컸구나. 혹시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니? 그는 포르투나토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저는 아직 아저씨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아이는 순진한 태도로 대답했다. 곧 잘할 거다.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 걸 못 봤니? 말해보렴. 어떤 사람 지나가는 걸 못 봤냐고요? 그래, 검정색 벨벨 고깔 모자에 붉고 노란 자수무늬 조끼를 입었는데 고깔 모자에 붉고 노란 자수무늬 조끼요? 그래, 얼른 대답해. 내 질문만 되풀이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신부님이 피에로의 말을 타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갔어요. 신부님은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하기를... 이런 망나니 같은 녀석! 꾀를 부리고 있구나! 자네토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지금 우리가 그 자리 찾고 있단 말이다. 그놈이 이리로 지나간 게 분명해. 알 게 뭐예요? 알 게 뭐냐고? 네가 그놈을 봤다는 걸 내가 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나요? 넌 자고 있지 않았어. 이런 악동 같으니 총소리에 잠이 깼었잖아. 그러니까 아저씨 총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나팔소 총소리가 훨씬 더 큰데. 이 못된 녀석! 첨벌을 받을 거다! 내놈은 자네토를 본 게 분명해! 아마 숨겨주기까지 했을 거다. 이봐, 동지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찾는 놈이 있나 살펴봐! 악당놈이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쟤 아무리 길눈이 밝아도 절뚝거리면서 마키에 이르지는 못했을 거니까. 게다가 핏자국이 이 집 앞에서 멈췄거든.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포르투나토가 빈정거리며 물었다. 이런 고약한 놈! 네 말버릇을 고쳐놓는 건 내 맘먹기 달렸다는 걸 모르겠니? 갈등으로 스무대만 맞으면 너는 결국 실토하게 될 거다! 특무상사는 포르투나토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포르투나토는 여전히 코웃음쳤다. 우리 아버지가 마테오 팔코네라고요! 아이가 으스대며 말했다. 이 녀석아! 나는 너를 코르테나 바스티아로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 발목에 쇠스랑을 채워 밀집 바닥에 감옥에서 재울 거야! 자네투 산피에로가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네 목을 잘라버릴 거다! 아이는 우스꽝스런 협박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우리 아버지가 마테오 팔코네요!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상사님! 마테오와 말썽을 일으키지 마세요! 부대원 하나가 나지막하게 상사에게 말했다. 간반은 확실히 곤혹스러워 보였다. 그는 집안을 모조리 수색한 대원들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었다. 코르시카의 오두막집은 정방형의 방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구라고는 식탁 하나와 긴 의자들, 괴짝들, 사냥도구와 가사도구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어린 포르트나토는 자신의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대원들과 사촌의 당혹감을 즐기는 듯했다. 그때 군인 하나가 건초더미로 다가갔다. 그는 고양이를 본 뒤 건초더미에 무심하게 검을 찔러보았다. 그러더니 자신의 신중한 행동이 우스웠는지 머쓱해했다. 건초더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작은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무상사와 대원들은 공연한 노력에 진이 빠졌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챕이라도 하는 듯 벌써 평원 쪽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팔코네의 아들에게 협박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확실한 대장은 마지막으로 호의와 선물의 위력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꼬마야 넌 아주 똘똘한 녀석 같구나. 나중에 크게 성공하겠어. 하지만 버르장머리는 정말 없구나. 마테오를 괴롭힐 거라는 걱정만 아니라면 설령 귀신한테 잡혀가더라도 내놈을 데려갈 텐데. 하지만 마테오가 돌아오면 모든 얘기를 다 할 거고 그러면 너는 거짓말한 대가로 피가 나도록 매를 맞을 게다. 그럴까요? 두고 봐라. 하지만 얘야. 착하게만 굴면 내가 뭔가를 줄 수도 있지. 아저씨, 제가 아저씨에게 충고를 드릴게요.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자네토가 마키로 들어가 버릴 테고 그렇게 되면 아저씨 정도로는 그 사람 찾는 일은 어림도 없을 거예요. 특무상사는 주머니에서 시 맥퀸은 되어 보이는 은시계를 꺼냈다. 시계를 보자 포르투나토의 눈이 반짝였고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특무상사는 강철 시계줄에 매달린 은시계를 내밀며 말했다. 이 녀석, 이 시계를 목에 걸고 포르투 베키오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지? 공작처럼 으스대면서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몇 시예요? 라고 물어올 테고 그러면 너는 내 시계를 보세요. 라고 대답하겠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카포랄 아저씨가 저한테 시계를 줄 거예요. 그래. 하지만 그 아저씨의 아들은 벌써 시계가 있더구나. 사실 이것처럼 멋진 시계는 아니지만 걔는 너보다 더 어리던데.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어이, 꼬마 사촌. 이 시계 갖고 싶지? 시계를 겪는 질하는 포르투나토의 모습은 마치 통닭 한 마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양이 같았다. 자기를 놀리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고양이는 감히 발톱을 들이대지도 못한 채 유혹이 굴복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따금씩 눈을 돌려버린다. 하지만 매순간 입술을 활짝거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아, 주인님의 장난은 너무 잔인해. 그러나 특무상사 감반은 시계를 보여주며 선의를 드러내는 듯했다. 포르투나토는 차마 손을 내밀지는 못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왜 저를 놀려요? 아, 그럴 리가. 놀리는 게 아니야. 자네토가 있는 것만 말하면 이 시계는 네 거다. 포르투나토는 믿을 수 없다는 미소를 흘렸다. 그리고 검은 눈으로 특무상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말이 담겨있는 믿음을 읽어내려고 했었다. 이 약속한 대로 너에게 시계를 주지 않는다면 내 계급장을 떼버리마. 여기 동료들이 증인이니 약속은 어길 수 없겠지. 응?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시계를 아이에게 가까이 가져갔고 시계는 이제 아이의 창백한 뺨에 거의 닿을 듯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시계를 갖고 싶다는 욕심과 도피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이의 벗은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거의 숨이 막혀가는 듯했다. 그러는 동안 시계는 흔들흔들 빙글빙글 돌면서 이따금 아이의 코에 부딪혔다. 마침내 아이는 오른손을 조금씩 시계 쪽으로 들어올렸다. 손가락 끝으로 시계를 만져보았다. 특무상사가 시계줄 끝을 잡고 있었지만 시계의 무게는 온전히 아이의 손 안에 들어왔다. 계기판은 하늘빛이었고 케이스는 새로 윤을 냈다. 햇빛을 받은 시계는 불이라도 붙은 듯 온통 번쩍거렸다. 유혹은 너무 강렬했다. 프로투나토는 마침내 왼손을 들어 올려 어깨 뒤에 있는 자기 몸을 기대고 있었던 건촇더미를 검지로 가르쳤다. 특무상사는 그 뜻을 곧바로 이해했다. 그는 잡고 있던 시계줄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프로투나토는 자기가 시계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사슴처럼 날렵하게 일어나 건촇더미로부터 열발자국 멀어졌다. 정의 보병대는 즉시 건촇더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건촇더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피를 흘리는 남자가 단검을 손에 들고 그 속에서 나왔다. 남자는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굳어진 상처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넘어졌다. 특무상사가 그에게 달려들어 단돌을 빼앗았다. 남자는 저항했으나 곧 온몸이 꽁꽁 묶여버렸다. 바닥에 엎어져 나무 딴처럼 묶인 자네토는 포르투나토가 가까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이 자식! 그는 분노보다는 경멸을 담아 말했다. 아이는 이제 자네토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지 그가 주었던 은화를 도로 던졌다. 하지만 도피자는 그런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특무상사에게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게 간봐! 나는 걸을 수가 없어. 시내까지 나를 떠매고 가야 할 거야. 좀전까지 노루보다 빨리 달렸잖아. 가만히 있어. 너를 체포한 게 너무 좋아서 등이 없고 심리를 가도 힘들지 않을 거다. 나뭇가지들과 내 외투로 들 것을 만들어 크레스폴리 농장까지만 싣고 가면 거기선 말을 얻을 수 있겠지. 잔인한 승리자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들것 위에다 짚을 좀 깔아주게.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자네토가 승리자의 말에 대답했다. 정의 보병대 일부가 밤나무 가지들로 들것을 만드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자네토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때 갑자기 마키 쪽으로 향한 오솔길 모퉁이에서 마테오 팔코네와 그의 아내가 나타났다. 크고 무거운 밤자루를 짊어진 마테오 팔코네의 아내는 굽은 허리로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고 반면에 마테오는 한 손에 총을 들고 어깨에 또 다른 총을 둘러매고는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다. 사내가 무기 이외의 다른 짐을 드는 것은 위험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군인들을 본 마테오는 처음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마테오가 법에 휘말려들 일을 저질렀나? 아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았다. 그는 이른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코르시카인이자 산사람이었다. 코르시카의 산사람들 중에서 기억을 잘 뒤져보면 가벼운 죄들, 이를테면 총질이나 칼질이나 사소한 불법들을 범하지 않은 자들은 거의 없다. 마테오는 어느 누구보다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10년이 넘도록 사람을 향해서는 총 한 번 겨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중을 기했고 필요하다면 훌륭하게 방어할 태세를 갖추었다. 여보, 자료를 내려놓고 준비해. 그가 주제파에게 말했다. 아내는 그의 말에 당장 복종했다.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총을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어깨의 총이 거동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에 든 총을 장전했고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조금이라도 적대적인 기색이 보이면 가장 굵은 나무 뒤로 달려가 몸을 숨기고 총을 겨눌 생각이었다. 아내인 주제파는 여분의 총과 탄약 주머니를 손에 들고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아 걸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좋은 아내의 임무란 남편의 무기에 탄한을 재워주는 일이다. 반대편에서는 마테오가 그렇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댄 채 총을 앞세우고 신중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특무상사가 몹시 곤혹스러워했다. 특무상사는 생각했다. 만일 마테오가 자네토의 친척이거나 친구라면 두 개의 총에 실린 마테오의 총탄들은 여기 있는 두 사람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것이다. 우체국에 쏙 들어가는 편지처럼 확실하게 말이다. 그리고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겨냥한다면 당혹감에 빠진 특무상사는 아주 대담한 결심을 했다. 자기 혼자 마테오를 향해 걸어가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냐는 가까이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자신과 마테오 사이의 그 짧은 거리의 간격이 끔찍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어이 자네 잘 지냈나? 나요 간바 사촌이요. 특무상사가 소리쳤다. 마테오는 아무 대꾸 없이 멈춰 섰고 상대가 말을 하면서 다가올수록 천천히 총대를 세웠다. 그리하여 특무상사가 그에게 당도했을 때는 총대가 하늘을 향해 있었다. 안녕한가? 오랜만이네. 특무상사가 손을 내밀며 마테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잘 있었나?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러 들렸네. 페파한테도 인사하고. 오늘 일정이 아주 길었네. 하지만 피곤하다고 불편할 건 없지. 아주 굉장한 걸 얻었거든. 방금 자네토 산피에로를 붙잡았네. 아휴, 잘됐네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젖 짜는 양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주제파가 말했다. 이 말은 간발을 기쁘게 했다. 불쌍한 녀석이야. 배가 고팠을 테지. 마테오가 말했다. 사자처럼 곤경을 잘 빠져나갔어. 부대원 한 명을 죽였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샤르동 하사의 발을 분질렀어. 하지만 그거야 대수로운 일이 아니야. 하사는 프랑스인이었을 따름이니. 그런 다음에는 어찌나 잘 숨었던지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 없었거든. 꼬마 포르투나토가 아니었다면 결코 찾아낼 수 없었을 거야. 자존심이 좀 상한 특무상사가 말했다. 포르투나토가? 마테오가 외쳤다. 우리 포르투나토가요? 주제파가 따라물었다. 그렇다니까. 자네토가 저기적 건초더미에 숨어 있었는데 그 어린 사촌이 놈의 관계를 알려주었네. 가포랄에게 얼른 말해서 포르투나토가 한 일에 대해 좋은 선물을 보내주라고 해야겠어. 그리고 아이 이름과 내 이름을 자장검사에게 보낼 보고서에 함께 올릴 거고. 빌어먹을... 마테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파견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자네토는 벌써 들것에 높여져 출발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테오가 감바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집에 문쪽으로 고개를 돌려 문턱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배신자의 칩! 마테오 팔코네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했다. 마테오라면 두 번 반복할 것도 없이 단번에 멋진 칼솜씨로 그 같은 모욕을 당장 응증했을 테니까. 그러나 마테오는 고뇌하는 사람처럼 이마에 손을 얹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포르투나토는 아버지가 도착하는 걸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곧이어 우유 한 사발에 들고 눈을 내리깐 채 자네토 앞에 나타났다. 도피자가 무서운 목소리로 저리 비켜! 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정의 보병대의 병사 쪽으로 몸을 돌려 마실 것을 달라고 말했다. 병사는 자신의 물통을 도피자의 양손 사이에 끼워주었다. 도피자는 좀 전까지 서로 총질을 하며 싸웠던 병사가 건네준 물을 마셨다. 그러고 나서 자기 손을 등 뒤로 묶지 말고 가슴 쪽으로 묶어 달라고 병사에게 부탁했다. 좀 편하게 누워가고 싶네 라고 덧붙였다. 병사들은 얼른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었다. 특무상사는 출발 신호를 내린 뒤 마테오에게 작별을 구하고 평온 쪽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마테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거의 10분이 지나서야 마테오는 입을 열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의 총에 몸을 기대고 서 있던 아버지는 깊은 분노의 표정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참 잘하는 짓이다! 마침내 마테오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것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눈물을 머금은 아이는 무릎을 꿇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다. 하지만 마테오가 외쳤다. 따라와!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아버지 뒤로 몇 걸음 물러난 후 꼼짝 않고 선 채 울음을 터뜨렸다. 주제파가 다가왔다. 그녀는 포르투나토의 셔츠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시계줄을 발견했다. 누가 이 시계를 줬니? 어머니가 엄하게 물었다. 특무상산 사촌이요. 마테오 팔콘에는 시계를 잡아 돌바닥에 힘껏 내던져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보, 이 아이가 내 자식이요? 그가 말했다. 주제파의 갈색 뺨이 벽돌색으로 변했다. 무슨 소리예요, 마테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자, 이 아이는 배신을 일삼는 종족의 저다이요. 아이의 울음과 딸꾹질은 더더욱 심해졌고 마테오는 스라소니 같은 눈빛으로 여전히 아이를 쏘아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총대로 땅바닥을 쿵쿵 내리쳤다. 그런 다음 어깨에 총을 메고 포르투나토에게 따라오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마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아이는 그의 말에 순종했다. 주제파는 마테오를 뒤쫓아 달려가 그의 팔에 잡았다. 당신 아들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검은 눈동자로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놈 아비야. 마테오가 대답했다. 주제파는 아들을 한번 안아주고 울면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마테오는 오솔길을 200번쯤 걸어들어가 작은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멈춰서더니 그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총대로 땅을 두드려 무르고 파내기 쉬운 곳을 찾아냈다. 그곳이 그의 계획에 알맞아 보였다. 포르투나토, 저기 거달한 돌 옆으로 가. 아이는 명령대로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해라.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하라니까. 마테오가 무섭게 되풀이했다. 아이는 울면서 더듬더듬 사도신경을 외웠다. 아버지는 매 기도문 끝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그게 네가 알고 있는 기도문 전부냐? 아베 마리아랑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도송도 알아요. 그건 아주 긴데 상관없다. 아이는 꺼져들어가는 음성으로 신도송을 마쳤다. 끝났냐?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카포란에게 열심히 부탁해서 자네토가 용서받게 할게요.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마테오는 총을 장전하고 아이에게 겨누며 말했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아이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몸을 일으켜 아버지의 무릎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마테오는 곧바로 총을 쏘았고 포르투나토는 그대로 뻣뻣하게 쓰러져 죽었다. 마테오는 시체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들을 땅에 묻을 때 쓸 삽을 가지러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는 쥐지파와 맞닥뜨렸다. 그녀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던 중이었다. 뭘 한 거예요? 그녀가 소리 질렀다. 심판! 아이는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내가 묻어줄 거요. 아이는 기독교인으로 죽었소. 미사곡을 부르게 했어. 사위 티오도로 비앙키를 불러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합시다. 아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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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